오늘 아침 식사에요 텃밭에서 따온 풋고추, 방울토마토, 머이 귀리밥, 감자, 계란, 머이 샐러드, 호박잎을 따다가 밥새우, 호박잎, 풋고추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. 전부 밭에서 따온 것들이랑 감자잎 이런 것들 다 텃밭에서 따온 걸로 한상 차렸네요. 여기 이제 참치액젓하고 밥새우를 넣은 것이 된장찌개가 기가 막혀요. 맛이. 밥 한 공기 뚝딱 먹으려면 아주 깊은 맛이 나고 구수하네요.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하고 마요를 같이 넣어서 감자하고 계란 삶은 것에다가 또 이제 머이 피클 좀 하고 양파하고 오이채 썬 걸 식초물에 담갔다가 단 것하고 소금 약간 넣고 식초 넣어서 담궈놨다가 꼭 짠 다음에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하고 마요를 같이 넣어서 피클이랑 같이 꼭 짠 물에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면 너무 맛이 좋아요. 입맛이 도는군요. 오늘 맛있는 아침 식판이에요. 그리고 이게 산성화된 식초가 들어가서 산성화된 이렇게 체질이라도 굉장히 이거 먹고 나서 빵 사이에 껴먹어도 좋고 이렇게 밥에도 먹고 나면 피곤이 없어진다고 그래요. 가족들이. 아주 건강한 아침 식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